있을까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답이 86%. 우리는 정치 리더를 낯선 사람만큼이나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있던 자신들의 어떤 비리나 어떤 잘못들도 인정하지 않고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리더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스웨덴의 정치 리더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의 5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수잔 에버스테인. 그녀는 북유럽 정치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국회의 국회의원 전용 주차장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수잔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대한민국 국회의 초청으로 한국에 다녀왔다는 수잔. 의원 생활이 올해로 19년째인 그녀. 자녀들은 훌쩍 자랐고 손녀까지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한 사무실. 국회 회의와 토론을 이끄는 국회 부의장의 방치구는 좀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제곱미터로 6평 정도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 의원실 전화도 직접 받고 일정 관리와 자료 정리도 직접 합니다. 특권 의식이 없는 스웨덴의 국회의원. 특권 의식이 없는 스웨덴의 국회의원. 수잔 역시 자신이 국회 부의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도 슈퍼마켓 점원처럼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수잔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은 19년간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는 것뿐입니다. 학생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을 테니까요. 의 아이분들도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것들이 많은 사람을 합니다 그 사람을 꺼서 확인할 수 있을 뿐 제가 automater 정말 좋은데